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외로워서 싫어요 인기운 내 가슴에 꽃처럼 날아와 사랑을 심어놓고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 이끌리고 지쳐 쓰러질 때 안아줄 그 여자 없나요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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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arle 자신도 좋아요 그대라도 좋아요 그대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슬슬해서 싫어 힘든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 사랑을 심어놓고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안아줄 그런 여자 없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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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줄are 이렇게 códi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